자 3대3 공망 팀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토토스 원저그 조합이구요. 일단 왕자리라서 우리 편한테 빠른 리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겁나 빠릅니다. 같은 편도 놀람.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근데 진짜 빨라요. 제가 7,8런 빠른 리버라서 진짜 엄청 빠릅니다. 자리가 왕자리다 보니까 이게 빠른 리버 할만해요. 종족 조합도 나쁘지 않고. 7시 풀토. 대신에 이제 이게 선빨무는 아니고 일반 빨무맵이라서 포토를 좀 지어주는 게 안전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잘 봐야 돼요. 일단은. 매너 파일러는 좋구요. 질럿 한 마리 찍을까? 아 고민된다. 질럿으로 흔들기를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벽저글링 뽑아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질럿 안 뽑아도 되겠다. 상대 토토스네 근데. 아 그럼 포토 지어야 되겠는데. 로보틱스 하나 짓고. 로보틱스 하나 짓고. 토지 하나 짓고. 가스. 포토 안 지울 수가 없네요. 상대 정찰을 안 오네. 안 와주면 나 고맙지. 아 왔다. 태크 엄청 빠른 거 봤죠. 상대 정족 되게 좋네. 근데 육링이 있어가지고. 포토 하나 정도만 지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질러 논다. 아 링 다섯 씨로 달렸어. 여기로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땀 막았어요. 네. 패스. 아우 시크 낄날뻔 했네. 이 정도면 뭐 리버 타이밍 늦지도 않아요. 황대 토질럿 잃었고 질럿 계속 온다. 어쩔 수 없다. 왤케 많아. 막기만 하자. 원래 리버 하면은 이런 상황도 나와요. 막기만 하면 근데 엄청 좋아. 됐스. 취소하고 리버 찍을게요. 살짝 늦어요. 이러면은 리버가. 원래는 더 빨라야 되는데. 상대가 초반에 질러서 저렇게 왔기 때문에. 포토도 많이 지었고. 살짝 늦어지기는 하는데. 나쁘지 않지. 응. 리버 살짝 늦어짐. 그래도 빠른 편이야. 빠른 편이야. 지금 나오니까. 2리버 태워서 갈게요. 1시. 포토 없는데? 막을 수 있나? 1시로 다 간다. 헬프 해줘야 되겠다 이거. 리버. 공격 가고 싶은데 공격 가면 솔직히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하죠.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하죠.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야 그거 때리면 어떡하냐. 아이씨. 아 뭐 하는 거야. 스플로어 터져도 어쩔 수 없어. 안돼 터지진 않겠지 됐으 팀도 구해주고 나도 살고 아 아 이거 드라군이야? 아 좀 공격 갈라 그러면은 그래서 공격이 오네 다섯시 드라군 나왔으니까 일곱시 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우리편 저근님이 지금 엄청 많이 컸어 키드라 이제 슬슬 나오기 때문에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정면으로 일곱시 오 오우 일곱시 올킬 하러 갑니다 갈아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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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렇지 아 뭐해 지금 뭐하는 플레이야 뭐하는 플레이야 토 많이도 지어놨네 제발 제발 오른쪽 몇 킬 했어 18킬 수고하셨습니다 그니까 1